땅늘보는 약 3만 년 전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거대 동물인데 기후변화와 인간의 사냥 등으로 멸종되었습니다 현재 나무널보와 비슷하지만 날카로운 발톱에 덩치가 훨씬 크고 동작도 매우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몸 길이가 대략 6m 정도로 덩치가 매머드급 장도 되는 것도 있었고 작은 것은 2m 정도 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땅에서만 살았던 건 아니고 물속에서 헤엄치는 종류도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